영끌의 B2까지 이어지면서 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는 카드론 이용도 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고신용자의 금리는 점점 내려가는 반면 저신용자의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금리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7개 전업카드사의 고신용자 카드론 평균 금리는 9.69%로 한 달 전보다 0.01%포인트 늘었습니다. 같은 기간 저신용자 평균 금리는 20.39%로 0.33%포인트 올랐습니다. 고신용자 금리는 최근 넉 달째 등락을 반복하며 낮아지는 반면 저신용자 금리는 지난 한 달 사이 증가폭이 더 커졌습니다. 최근 넉 달 사이 고신용자 금리의 경우 적게는 0.3%포인트에서 많게는 2.2%포인트까지 낮아졌습니다. 하지만 저신용자 금리는 그만큼 오르면서 결국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금리는 평균 10%포인트 넘게 차이가 납니다.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금리는 약 7%포인트 차이 났는데 지난달엔 11.5%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. 롯데는 8.97%에서 9.89%로 하나와 국민도 소폭 올랐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가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데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차주의 유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풍선 효과에 B2, 0끌이 이어지면서 카드사별 고신용자 기준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. 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카드론 금리 상한선은 줄겠지만 저신용자가 혜택을 보긴 어려울 전망입니다.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.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 풍선 효과에 B2, 0끌이 이어집니다.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ij과 RM, 0끌이 이어집니다.